평소에 또 좋아하시던... 너무 이뻐서 평소에 아끼던...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갑자기 넌 뭐냐고 붙들더니 해동으로 봤더라고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냥 한번 써본 게... 이렇게 장사분이 그러면 어떡해요? 잠시 멀쯤 That. 지네 진하게ля 빨리 해요! 웃으시면서 네, 웃으시면서 네.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선생님들께서 얼마 전에 영화도 찍으셨더라고요 영화를 어떻게 해서 제작하시게 된 겁니까? 한국판 웨너미스타 소셜 그런 영화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연기한 거는 없고 그냥 콘서트 한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냈죠 거기 주연은 단연 우리 류복순 선생님이시죠 그 멋진 영화의 한 장비를 스타키를 통해서 보고 싶습니까? 원해요! 소리질러! 난 고자 안 더러워 재주노 시절이니까 내가 언제 사람이 되나? 음악을 잘 할 때 내가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가 언제 이렇게 늙었죠? 늙기는 뭐가 늙어요? 아 이렇게 공연도 멋있는 곳에서 보고 그러는데 그래요 공연도 자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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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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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